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절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배지는 원래 70미터 전에 발급이 됐어 배지는 원래 70미터 전에 발급이 됐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랑이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모라에도 문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절로 설 수 있을까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tę한 곳은 이 길이 내가 빠지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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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